안녕하세요. 누가 자네를 묶어놓았는가 학원 제15회차 정혜은입니다. 미국의 기업가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는 매일 스스로에게 두 가지 말을 반복한다고 합니다. 하나는 왠지 오늘은 나에게 큰 행운이 생길 것 같다. 다른 하나는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행복의 주문을 외워보세요. 희망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답니다. 오늘은 누가 자네를 묶어놓았는가 50페이지 모두가 상등품이다의 내용입니다. 빈산 화상이 시장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어떤 사람이 돼지고기를 사는 광경을 보게 되었다. 제일 좋은 부위로 한근 주세요. 손님, 어느 부위인들 상등품이 아니겠습니까? 빈산은 정익정 주인의 말을 듣고 깊이 느끼는 바가 있었다. 우리는 어떤 시간, 어떤 장소든 그 시간, 그 장소가 바로 최상의 시간이며 최상의 장소인 것이다. 다만 우리의 생각과 느낌이 다를 수도 있지만 스님의 글 모두가 상등품이다의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여자의 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옛날에 기원정사를 지어받친 수다타 장자의 며느리 옥야는 인물이 출중하여 누가 봐도 아름답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으나 그는 그 뛰어난 미모와 친정집의 권세를 믿고 남편과 시아버지를 업신여기고 머슴들을 짐승처럼 취급한 만큼 심술이 많고 교만심에 차 있었다. 어른들을 존경할 줄도 모르고 저녁에 일찍 자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 남편이 언제 들어오는지 언제 나가는지조차도 모를 정도였다. 수다타 장자는 견디다 못하여 부처님을 찾아뵙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악한 며느리를 구해달라고 사정을 하였으며 부처님은 수다타의 이 말을 듣고 수다타 장자의 집을 방문하였으나 다른 사람들과 달리 옥야는 부처님을 거짓 취급을 하고 나올 생각도 하지 않았다. 얼마가 지난 후 옥야의 옆구리에 종기가 나서 심한 고통을 겪으며 그것을 몸종들에게 시켜 짜라고 하여 종들은 손으로 짜고 입으로 빨아보아도 종기가 터지지 않자 화가 난 옥야는 그것도 하나 짜지 못하느냐 종들을 야단치고 오히려 때리기까지 하였다. 그때 마침 부처님이 그 앞을 지나다 그러한 소리를 듣고 옥야의 집으로 들어오셔서는 옥야야 하고 부르시는 것이었다. 옥야는 평소에 누더기 옷을 입은 거지 중에서도 상거지로만 생각했던 부처님의 조난이 그날따라 숭고하면서도 위험을 갖추고 자비심이 흘러내리는 목소리는 마치 친정아버지와도 같은 따사로움이 느껴졌다. 더군다나 옥야는 마을 사람들이나 집안의 종들까지도 싫어하고 두려워하며 회피를 하여 고독함을 절감하고 있는 때라 부처님의 목소리가 더욱 친근감 있게 들렸던 것이다. 옥야는 뜻하지 않게 평생에 나와 인사를 드렸고 종돌은 물론 마을 사람들까지도 이 광경을 보고는 한없이 몰려들고 있었다. 옥야야 아픈 곳은 좀 어떠한가 부처님 죄송합니다. 옥야야 내 말을 잘 들어라 여자는 제 얼굴 잘난 것을 자랑삼아 교만하면 못쓰느니라 사람의 아름다움이란 얼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것이야 마음이 아름다워야 모든 수행이 아름다워져서 남들로부터 참된 존경도 받고 남편으로부터 사랑도 받는 것이니라 여자에게는 3장 10악이 있는데 3장이란 첫째 어려서는 부모를 따라야 하고 둘째 커서는 남편을 따라야 하며 셋째 늙어서는 자선을 따라야 하는 속박과 장애가 있으며 10악이란 첫째 나면서부터 부모의 기쁨을 받지 못하고 둘째 남자처럼 교육도 못 받으며 셋째 혼인 때 부모님을 걱정시키고 넷째 마음이 항상 남을 겁내야 하고 다섯째 부모님과 헤어져 살아야 하며 여섯째 몸을 남의 집에 맡겨야 하고 일곱째 임신의 고통을 겪어야 하며 여덟째 출산의 고통을 겪으며 아홉째 항상 남편을 섬겨야 하고 열 번째 안정된 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것이니라 그런데 너는 얼굴 잘난 것만 믿고 거만을 부려 시부모와 남편을 잘 섬기지 않고 종들도 학대하여 모두 너를 두려워하는 여건이 되었으니 어찌 너에게 악의 종기가 생기지 않겠는가 이 말을 들은 옥야는 너무나도 큰 니우침과 부끄러움 때문에 갑자기 큰 소리를 내어 참외의 눈물을 흘렸고 너무나 크게 흐느껴 우는 바람에 조금 전까지만 해도 터지지 않던 종기가 터져 고름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었다 부처님은 달래듯 꾸짖듯 조용히 타일렀다 옥야야 슬퍼하지 말아라 이제 너의 마음 가운데 쌓이고 쌓였던 모든 부정이 그 고름처럼 다 쏟아져 나왔으니 너에게 적은 없는 것이야 비로소 옥야는 울음을 그치고 다시 부처님께 예배한 뒤에 부처님 참으로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부터 공손한 마음으로 시부모와 남편 그리고 종들을 내 몸 살피듯 하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어질고 착한 여인의 길잡이가 될만한 교훈을 일러주십시오 네 우리 불자님들 어느덧 준비한 시간이 다 되었네요 다음 시간에는 부처님께서 들려주시는 아내로서 행해야 할 도리 다섯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스님께서 쓰신 여자의 길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아내 어머니가 행복해야 가정의 온기로 가득 찰 것입니다 늘 행복한 날 만드시길 기원 드리며 우리 자리에스 060 700 2037 을 누르시오 힘과 용기 주시기를 기원 드리며 누가 자네를 묶어 놓았는가 학원 제15회차 정혜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